두리와 도영이 선영에게 그들의 관계를 밝힌다. 두리는 무릎을 꿇고 도영과 결혼하고 싶어 라고 말한다. 이 말을 듣자 집안이 시끌벅적해진다. 선영은 겁에 질린다. 왜냐하면 도영은 선영의 숙적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선영은 이 관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 선영이 무슨 헛소리야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라고 말한다. 선영은 아니 이 결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어 라고 덧붙이며 도영에게 돌아가라고 한다. 그때 두리가 진실을 말하며 나 임신했어. 도영의 아이를 가지고 있어 라고 한다. 이 말을 들은 선영은 어지러움을 느끼며 쓰러진다. 이를 본 가족 모두는 겁에 질린다. 선영은 방의 침대에 눕혀진다. 두리는 도영에게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돼. 걱정하지 마 내가 결혼을 위해 설득할게 라고 말한다. 도영은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도영의 아버지가 도영에게 어디 갔었냐. 요즘 뭐 하고 있어 라고 묻는다. 도영의 아버지는 화를 내며 오늘부터 너는 두리와 만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한다. 도영은 왜 왜 두리를 못 만나 라고 반발한다. 도영의 아버지는 내가 두리와 만나지 말라고 했잖아. 그게 전부야 라고 답한다. 이 말을 듣고 도영은 화가 나서 자신의 방으로 간다. 친구들 도영의 아버지는 아직 도영의 어머니에게 도영과 두리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도영의 어머니가 도영과 두리의 관계를 알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선영이 의식을 되찾는다. 두리는 선영의 침대 옆에 앉아 있다. 두리는 선영의 손을 잡고 괜찮아졌어? 지금 기분이 어때? 라고 묻는다. 선영은 급히 두리의 손을 빼내며 너 마음대로 하겠지만 도영과 결혼할 수는 없어. 우리는 그 집과 관계를 가질 수 없어. 이게 내 최종 결정이야. 두리는 울면서 일로 달려간다. 두리는 울면서 채울이에게 나 도영과의 관계를 엄마에게 말했는데 엄마가 우리 결혼에 완전히 반대해 라고 말한다. 두리는 계속해서 오빠 나는 도영 없이 못 살겠어 라고 한다. 채울이가 왜 미친 사람처럼 말해 라고 답한다. 엄마에게 생각할 시간을 줘 그러면 결혼에 동의할 거야. 채울이는 계속해서 그리고 내가 있으니까 엄마를 설득해 볼게 라고 말한다. 이 말을 들은 두리는 채울이에게 안긴다. 진나영이 한진태를 만나러 그의 사무실에 도착한다. 한진태는 사무실에 없어서 진나영은 밖으로 나가려 한다. 하지만 진나영은 테이블 위에 있는 토지 계약서 문서를 발견한다. 진나영은 토지 계약서 문서를 읽는다. 그때 진나영은 김마리가 500억 원 상당의 토지를 한진태에게 이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한진태가 이 사실을 그녀에게 전혀 언급하지 않았기에 진나영은 충격을 받는다. 진나영은 언젠가 김마리가 한진태와 내 범죄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다면 한진태는 여전히 500억 원 상당의 토지를 갖게 되지만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할 것 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진나영은 이 땅을 자신의 이름으로 이전받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다. 채우리가 화가 나서 수지의 사무실로 들어가 유전자 검사 결과 문서를 손에 들고 소리친다. 문서를 탁자 위에 던지며 결과가 나왔어. 우리가 생각하고 두려워했던 대로야 라고 말한다. 친구들 수지와 우리 두 사람은 김마리가 예전에 자신과 우리를 위해 DNA 검사를 의뢰했던 실험실에 연락했다. 오늘 그 실험실에 연락한 결과 우리에게 오운 보고서는 우리와 김마리에게 매우 충격적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진태가 우리와 김마리의 유전자 검사를 위해 사용한 샘플이 우리와 김마리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와 김마리의 유전자 검사가 일치하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가 이 보고서를 읽고 진실을 알게 되자 매우 화가 난다. 우리는 슬퍼하며 아빠가 어떻게 나와 엄마에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분노를 터뜨린다. 이를 본 수지도 슬퍼진다. 다음 장면에서 수지가 선영에게 받은 문서를 들고 한진태를 만나러 간다. 수지가 아빠 질문 하나 해도 돼? 라고 말한다. 수지의 이런 반응을 본 한진태는 긴장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